히힛 불타는 군단을 파괴하니 제 삶을 바쳤습니다.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헛되이 죽지 마시오. 아제로스를 잃을 순 없습니다. 군단의 죽음을! 군단의 죽음을 죽음을 죽일 수 없습니다. 자, 이 죽음을 죽일 수 없습니다. 자, 이 죽음을 죽일 수 없습니다. 정당한 목표가 있다면 싸울 수 있겠죠. 편안한 여행 되길 빌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